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펜지 인간미 입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집밥을 준비했거든요 진미채볶음, 참치랑 같이 넣어서 만든 참치미역국 입니다 계란을 삶아서 간장소스랑 버블링, 삶은 계란 볶음이구요 이거는 콘 입니다 이거는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김치볶음 입니다 물을 졸여 가지고 만들거구요 밥을 쓱쓱 비벼서 먹으면 김치볶음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맛있는 집밥 먹고 건강해 지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